아 이런 아 아 이거 참 아 윤희 이런 초보자 같으니라고 아 저거 안다 팔이 안다요 아 윤희 팔이 안닿죠 오 지민 닿나? 오 지민이 나는 팔이 길지요 으쌰 아 정국이 팔이 안닿죠 제가 차를 몰고 갯벌을 달릴줄을 몰랐어요 진영 너무 확 복근 안되요 저희는? 괜찮아 괜찮아 너희 튼튼해서 괜찮아 남준이 여기 뒤에다 우리한테 가면 우리 얼굴에 다 나와 너희 튼튼해서 괜찮아 정말 제가 튼겨나게 하겠어요 퓨퓨퓨퓨 이제는 정말 투기다 우회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쪽이요 이쪽이요 왼쪽 아니 이쪽 이쪽 가세요 미안해요 지금 길을 보고 있었는데 절대 우회전이 아니었습니다 우회전으로 하면 길이 끊깁니다 여러분 길이 끊기는 곳이었다 미안하다 왕자풍 옷을 입고 특히나 저렇게 ATV를 타기 쉽지 않으세요? 저시로 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좋아 어떻게 다녀? 아무튼 촬영하러 왔어요 촬영 왔습니다 홽홽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